마하 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합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요셉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구세주 예순이라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고향에가 인구조사를 받으라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렘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베들렘에 도착하니 잠잘 곳이 없었어요 한 여간 주인이 말했어요 우리 마구간에서라도 주세요 그날 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구위에 누웠어요 That night Jesus was born Mary laid baby Jesus in a manger Yeah And wow wow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어요 그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좋은 선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기 예수 다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예 아기 예수님 봤죠 네 보세요 예 아기 예수님 우리 하율이하고 놀아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랑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율이도 예수님 책 보고 있죠 예 천사들로 지켜주세요 예 천사들로 지켜주세요 강국 제이슨, 앤토니, 레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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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him in the noontime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and the sun goes down yeah yes Jesus